H3O 이게 뭐지? 과산화수수 리멤브레인 따라가 따라가 동기와 듣다 버리다 위로하다 존경하다 지키다 사랑하다 두려워 뭐해 저게 아내는 남편의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만 아이를 버린다 남편은 그의 아내를 존경하지만 더는 그녀의 말을 들을 수 없다 아이는 자신을 버린 어머니를 사랑하는 만큼 자신을 지켜주는 아버지를 사랑한다 어... 음... 나이스 패밀리 포트레이트 그니까 아내는 남편 말을 안 듣는다 그랬지 그리고 아이는 존경한다 그랬고 여기 존경 여기 존경 듣다 사랑하다 듣다 아닌가? 다시 남편말에는 귀를 기울인대 아이를 버리고 음 아이는 둘다 사랑이네 무한사랑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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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암호를 있다고 해놨어 구상 큐브로 들어가라 이제 큐브 찍나? 뭐야 어 어 에이 에이 잠깐 몇 마리 딸려갔냐 이거 아 아 3마리밖에 안 죽었어 아 연결하기 쉽지 않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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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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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아 아 와 소리봐 이거 배워봐야 지금 의미가 없는데 뭘 열지 뭘 것도 없어 아버지, 너가 집에 가야 돼 뭐야 바로 8챕터인가? 적당히 좀 깔아 아이들아 아 진짜 나니까 그냥 조용히 가만있지 아유 이 새끼 땀방 가서 그짓거리 좀 하지마 한 4,50명 막 100명 이런데방 가가지고 방금처럼 니네 채팅친 것처럼 아 존나 재미없네 액션이 왜 졌다고 해요 그럼 걔네들은 상처받아도 나야 뭐 없이 그냥 이력이 났으니까 그냥 가만 있는 거지 적당히 좀 까 적당히 좀 고음 자라나는 새싹들 방에 가서 그러지 좀 막 지들이 당하는 거 생각 안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애들 얼마나 상처받겠냐 그래도 시청자들한테 보여주겠다고 막 다섯 명이 있어도 막 열심히 방송하는 애들 방 그런 데 가가지고 컨셉션 중간에 이 해석 중간에 나의 아버지를 알려줘 차라리 Cartier 웨일이 한 번 정도가 없어졌어 할인한 미래를 꿈을 안하고 이 해석의 미래는 H3O가 만들어진 Censual Servo 이 사회는 어디서 기억이 생겨 그냥 아버지가 도착할 수 있으므로 당신은 이제야 당신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만들어놔 근데 왜 이런 짓거리를 하고 다니지? 엄마는 사장, 아빠는 수장 내 아버지 목소리를 내 아버지 목소리를 자신의 많은 아이들의 기념을 지켜냈어 매우 미쳤다 지니스와 지니스는 위험한 연합이 시일라, 너는 지니스의 심심으로 가족을 돌아가는 것만으로 돌아가면 내 사랑에 도와줄게 내 사랑에 도와줄게 내가 지니스의 짓거리를 지켜냈어 너는 다가가야 돼 아 아 그냥 떨어지면 안됩니다 그냥 죽네요 자 위로 올라가니까 위로 올라가니까 가족들에게 잘하는 상황을 정리한다 저 사랑해 주세요 제 인사는 너가 다 잊어버린 것이다 반대로 점프 밑으로 점프 진짜? 너가 뭘 행복할까? 잭스! 잭스! 점프! 됐다 아버지 왕위를 계승하러 왔소 이게 다 기억들인가봐 아 아버지는 형체가 없고 컴퓨터로 되어있는거 아니야? 디지털로 어? 아니네? 살아있네 이해하지 않아 제 아버지 그 일은 그 일이예요 그리고 내가 그 일을 죽일거에요 그 일은 그 일을 그 일을 죽일거에요 무슨 말이야? 그 일을 보면 내 기억들은 하 그 차량을 잃어버렸어 내 지하 그 일을 만들게 되었다고 그리고 너는 세상에 그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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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었다고? 그 아픈 기억을 잊게 해주려고? 그 일을 그 일을 그 일을 그 일을 더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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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기억조작인가요? 제일 재밌는? 야, 엄마 기억조작해 아빠 기억조작해 동생은 죽도록 내버려 두고 와 이 새끼 얘는 진짜 뭐야 하 찰스의 기억 20.3년 전 자동차 사고가 있었을 때 그때지 엄마가 엄마 다리 잃고 그때 전화 통화하다가 그렇게 됐잖아 첫 재구성 첫 재구성 첫 번째는 사건을 보여줘요 어떤 사건이었는지 아, 사고 난 다음이네 나 그만 엄마의 몸을 절을 줄onal 너무 늦게 해버려 오오 그 일을 더 필요해 그 일을 더 필요해 이 기억을 없애주려고 했나봐 앞으로 이제 작은 아이콘여 저 미시간으로 뽑아냈구나 뽑아냈구나 아이한테서 뽑아냈어 교통사고의 기억을 리믹스 인 프로그레스 신림동 족발님 팬가입 고맙습니다 완전히 기억을 잃었어요 금수저 손에 들어있는거지 저게 이제 악용된거죠 세월이 지나면서 좋은 의도로 개발을 했는데 저게 이제 악용된거죠 세월이 지나면서 좋은 의도로 개발을 했는데 네.. 찰스가 닐린을 죽이게 하라.. 오오오오오오! 이건 최악인데? 딸을 죽이게 하라고? 어떻게 해야하지? 자 일단 돌려봅시다 처음으로 자 여기서부터 기억을 재구성 해야 돼 기억을 가짜로 심는거지 그니까 아버지가 다.. 개발한 기술에 역으로 당하는거죠 빤짝하는 부분을 찾아봐 빠직! 하는 부분 빠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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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빠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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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갑 시제품 해킹 기억의 기억으로? 인셉션? 와아 꿈속의 꿈도 아니고 기억의 기억으로 이때 어머니하고 사고 났을 때죠 이때 어머니의 기억도 조작했지 아 사고 날때 잖아 이때 내가 그래 저렇게 조작했어요 어? 저거 아닌데? 강제를 열고 오 아 저 말을 해주는구나 얌전히 있으라고 음... 아빠가 딜린의 기억을 조작하는 거야 또 들어와서 사고가 안 나겠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너희 딸이 그녀의 생일이 잊지 않을까? 우리의 생일을 먹으면 좋겠어 왜 이렇게 천천히 가진다 너의 사랑을 당겨야겠다 사고가 안 난 것처럼 그래 여기서 멈추면 사고가 안 나죠 아... 기억 오류를 유발하라 다시 돌려 돌리고x3 돌려서 와 이게 지금 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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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까지 들어가 여기서 컵 홀더를 홀더를 집어넣어 놔야죠 원래대로라면 그럼 이제 이따가 컵으로 흘리게 돼있어요 그 다음에 돌려서 안전벨트를 풀고 컵을 놀 데가 없어서 그냥 얹어놓죠 이러다가 전화가 와 그 다음에 이제 잭스를 lcd 화면을 켜기 저거 보고 웃고 있지 잭스 찾았니? 어? 하나 있었다 압률이 깨지게 그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해가 잘 안 가실텐데 어떤거냐면 딸이 지금 아빠한테 와서 아빠의 기억 속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그 기억 속에서 아버지가 딸이 이렇게 교통사고에 대한 기억을 트라우마로 갖고 있으니까 그걸 없애주려고 그거를 했던 시점의 기억으로 돌아간거야 근데 그 시점에 갔는데 아버지는 기억을 뽑으면서 릴린의 기억을 조작한거죠 근데 그 조작하는걸로 또 릴린이 다시 아빠의 기억으로 들어가서 이거를 방해하는거야 지금 그러니까 좀 들어가서 들어가서 들어간 케이스인데 릴린의 기억을 조작하지 못하게 그걸 방해하는거죠 어? 릴린의 기억을 조작하지 못하게 그걸 방해하는거죠 어? 한 번 더 있다 잠깐만 잭스를 수리 어차 잭스를 수리하면 안 되나? 어? 막 누르는데? 그래 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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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눌러 어? 아 한 번 더 있어? 여기 전기 소켓 합선 이 때 그렇지 사고가 빡 그래 못 막았지 아버지가 결국엔 사고가 나는 걸로 아버지가 실패했어 기억 조작에 내가 방해해서 릴린이 죽은 걸로 왜냐면 안전벨트를 풀어놨잖아요 아까 그러면은 아빠가 애초에 기억을 조작할 그 이유도 찾을 수가 없지 딸때문에 이걸 발명한건데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릴린이 죽은 걸로 이제 기억이 실패 다시 이제 기억을 나와서 아빠의 기억으로 현실은 영향이 없지 기억만 조작한거니까 어? 현실에서도 죽나? 아 근데 기억 속에서만 죽는거지요 네 기억 속에서만 현실에선 안죽고 릴린이 릴린이 자기가 실수로 죽인걸로 이렇게 되는거네 치료하려다가 치료 연구가 실패해서 시행하다가 실패해서 죽은 기억으로 그렇게 아빠한테 만들어버린거지 이제 다시 원래 원래 이제 현실로 돌아오고 있는 그니까 이제 아빠는 죽은걸로만 알고있는거지 딸이 내 내 내 내 내 내 아 엣지 저거 맘에 안들어 아 아버지를 무너뜨리라니 아무리 혁명 말하지만 갑자기 딸이 살아왔어 죽었다고 생각했던 잭스가 손은 들어 재구성을 재구성했구나 저 말이 맞아요 기억의 재구성을 또 들어가서 재구성 너의 리믹스, 리믹스 아주 똑바로 다가야 돼 아버지 엑스페리멘트, 악략, 악략, 악략 젝스 어? 어머니도 오셨네 엑스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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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파악이다! 케이크 teaches 엑스페이 완벽히 헤티이 사망자 두 명이 들어가야되는구나 이제 너의 turn, 시스! 작업을 끝냈어! 전문가 올해! 설거 POWER 서브에 어쩌면 여기가 메인 서버? You're a better, stronger Cartier Wells than either me or your father I'm proud of you, my daughter Here.. It's for you I don't need your memories anymore 기억을 돌려주시는 겁니까? 뭐하고 싸우러 가는 거야? H3O가 전원 버튼을 누르러 가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해도 되지만, 우리 아직도 안전한 거 같아요. 너의 전통과 관련해서, 너무 걱정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럼, 마지막으로 만나면. 네. 아버님이 전원을 주셨으면, 그리고 이것은 모두가 끝날 것 같고. 어떻게 H3O를 전통과 관련해서? 그냥 다른 기능들처럼. 엘지 엘지 아니 이 새끼 소리 안들리겠네 엘지 중앙 기억 서버에 접근하라